여러분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화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이 수습하기조차 힘든 역대급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즉각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습니다.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냈는데 우리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 이런 정도로 순화해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은 수위가 훨씬 셉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의 역사적 우호적 관계와 이들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 발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 외무부는 최근 한국의 입장 특히 테헤란 아부다비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외교적이지 않은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UAE를 방문하는 동안 한국의 윤 대통령은 아랍 국가를 이란에 의해 안보가 위협받는 형제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 발언을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을 넘어서 페르시아만 연안의 국제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여러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 통신은 현지어인 페르시아어 페이지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방해 또는 간섭 발언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IRNA 뉴스 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에 오를 정도로 현지인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후속 보도를 통해 연합뉴스가 전한 한국 외교부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해명을 보도했다. 이게 이 언론이 붙인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장병들을 격려하고 복잡한 안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란과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우리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이 연합뉴스에 보도됐다면서 인용한 겁니다.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형제국인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합동훈련을 하고 작전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바로 이 현장은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조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명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걸 세 마디로 줄이면 형제국인 UAE의 안보가 곧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고로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UAE의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60년이 넘는 이란을 적으로 돌린 역대급 외교 참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발언이냐 하면 입장을 바꿔서 이란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고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다. 라고 했다면 이란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유엔총회에 다녀와서는 미국에 해명해야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다녀와서는 영국에 해명해야 하고 UAE에 다녀와서는 이란에 해명해야 하는 참 모자란 대통령입니다. 내가 너무 말을 딱딱하게 했나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